대전 MBC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남도회가 함께하는 사랑의 집고치기 45점 착공식이 청양군 정산면 전명숙 씨 집에서 열렸습니다. 보행장애가 있는 전 씨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집과 산림살이가 낡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. 협회는 충남도 내 시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매년 두 곳의 주택을 협회 지원금과 회원들의 무료봉사, 지역의 후원을 받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.